1990년대 중반 청주여자중학교 학생 봉사활동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되돌이 한 대기 공연이 된 뒤, 이런 일을 당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두려움을 손으로 맞춰대세요. 맞춰대고, 시계가 동작동작, 1번을 조금 잡고 잡으면 다 나아요. 동작동작, 2시! 동작동작, 5시! 3시! 4시! 동작동작, 5시! 동작동작, 동작동작, 또 자원금을 받아야 해서 자기 도움이 되었고 미국에서 월툴 보면서 지금 대학교 학생들에 의해서 자원보호사 하겠다는 한 사람이 파는 일이요 심지어는 전 국민에게 다 파악이 되지 않았고 매일 저희 함께 오셔서 우리 장애인 아동들을 지도해주고 보좌교사를 해주셨어요 근데 어느 누구보다도 내가 꼬마공사자들이라고 했는데 꼬마공사자들의 힘이 굉장히 컸고 그들의 힘 때문에 자신의 마음속히 풀대성으로 가서 내가 정말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들한테 내가 도움을 주겠지 않으셨죠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께 시작하시는 아마 그것이 공을 불러서 자기들은 선생님들이 빠지는 후에 꼬마공사자들의 고통사로 그래서 환불했을때는 빨리 하시다가 시간이 바이든 가슴맛을 팍히 보았습니다 그때 여러분과는 어린 학생들도 없었어요 그 사람들 그 사람들과서 매일 빨리 한 2시간씩 해주시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매일 우리 장애인들에게 수업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아 늦게 오지 않으니까 우리 시내들까지 가져놨어요 거기 시내에 난리를 갔습니다 생각해봤을때도 터레나 확 쥐고 언덕길을 내려와서 줄을 들어서 시내에 버스를 탔는데 유호동이 앞으로 가서 버스에다가 수락세대에 돈을 넣어야 되는데 시원 하나 놓고 제왕이도 식사하고 나서 수녀님이 방문을 드립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요새 점심을 해드려요 할아버지가 저녁을 잡고 식사 끝나신 다음에 수녀님 저 내일 또 와오면 여기 또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나고 식사 주셔요 그래요 할아버지 내일이 아니고 두 번 더 주무시고 오세요 그랬더니 아휴 어떻게 또 기다리나 이러셔요 그런 때에 우리 공사자들이 우리 할아버지들을 한 번 더 주무시고 오세요 라고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이제 연주로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여기 이렇게 비 erschien 오늘이 다 이곳이야 서현아 언니야 이거 멋있다 야 서현아 너 그런 기분적인건 모르냐? 나도 저렇게 입은 게 부 fla 왜 이러냐? 어서 오라 예상에 질렀어요 멋지다 defenses 녹불벨 생강 1위 고등학교든 생강 고춧가루 잔을를 찾아 Voila 면을 놓고 돼요 밥을 먹고 밥을 먹고 밥을 먹고 먹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야 나문빈이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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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 장소 와 고춧가루 시작은 으아 아우 아우 아 아우 저 이탈리에 왔겠다. 다음날 그래도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소비자고발센터에 전화를 했습니다. 외의점에서 새 물건을 투겨 팔았다면 무슨 조치를 취하겠는데 문화건소입니다. 너를 사랑합니다. 화낸처럼 늦지만 아침에 보니까 얼굴이 안되고 아침에 챙겨주세요. 순수한 쌍키스트 패밀리 주스. 성주 강사동 무강 아파트 23소년 207세대 분양. 수리한 수나 모습에 그적한 자연환경. 이제 실속 있게 내 집을 마련하세요. 강서 가로수 도로전에 위치한 편리한 교통. 강서동 무강 아파트. 무강 아파트에 살아요. 그거 보세요. 무강건설. 영암형석 아파트. 오픈이 떨어지지 않고 된 도시. 스킨캐터는 집을 이루어져요. Anneline에 관중심을 위해 시켜라와 당근이 배출하는 부동산 미래를. 창원이라 앉아있고 잘 안들면 배출하는 부동산이 cambi게 된것 같네요. 수축 1시간 걸림. 우선은 여전히 배출하는데요. 오전에 보석하는데요. 라는 외에는 그가 영암형석을 위해 앞둔. 통과했습니다. 빵 안 받은 사람 있냐? 저 뒤에 있으니 찾아 먹어. 야, 나 이거 한참, 한참, 한참 야, 나 이거 한참, 한참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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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